2023 아디팩은 10월 2일부터 5일까지 진행되는 세계 최대 규모의 에너지 박람회입니다 이번 아디팩에는 2,200개의 기업이 참석한다고 하는데요 삼성 엔지니어링도 에너지 트랜지션 주제에 맞춰서 다양한 볼거리를 준비했습니다 만수로 또 방문한 삼성 엔지니어링 부스 궁금하시죠? 그럼 전시 준비 과정부터 부스까지 보여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삼성 엔지니어링 품질팀 김민기 프로입니다 오늘은 아디팩 참석을 위해서 아부다비로 출장을 가는 날인데요 지금 짐을 싸는 걸 막 마무리 짓고 있는데 어떤 짐들을 챙겨가는지 좀 공유를 드리려고 이렇게 카메라를 켰습니다 한번 같이 보시도록 하시죠 우선 저 같은 경우에 이번 아디팩 참석은 SARMS 홍보를 위해서 참석을 하고 있고요 이렇게 두 대의 태블릿에 SARMS 설치를 하고 그 다음에 AR 업데이트들 좀 진행을 해놨고요 제 개인 노트북인데 VDI 활용하시면 원격 접속해서 사용하실 수가 있어서 이렇게 가져가고 있고요 제 개인 옷까지 됩니다 운동복도 있고 잠옷도 있고 통상시에 입을 옷 있고요 세면 도구 있고 당연히 중동에서 사용해야 되는 정크림 챙겨가고 있고요 새로운 슬로건이 적용된 명암도 가지고 왔는데 앞면에는 코어트 밸류, 뒷면에는 Enabling a sustainable future head 신규 명암 챙겨가고 있습니다 이쪽에는 비행기 안에서 사용할 헤드폰 그리고 이건 신발이고요 여기는 술잔입니다 친한 선배님께서 본인이 맛있는 술을 사 올 테니 술잔만 가지고 와라 그래서 정말로 술잔만 챙겨가고 있고요 인천공항에 가서 다시 한 번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인천공항 도착했고요 추석 첫날이라 그런지 사람들이 엄청 많아요 꿀팁 하나 알려드리자면 대기선이 있고요 스마트패스 전용선이 있는데 인천공항 스마트패스 다운받으신 다음에 앞면 인식 등록하시고 여권 등록하시면 따로 줄을 안 쓰시고 먼저 들어갈 수 있는 이득이 있습니다 같이 출장 가실 동료분들 게이트 앞에 계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인사드리고 비행기 타는 방향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백혜중 프로님 앞에 계시고 저희 프로님도 계시고 비행기 곧 탈 거고요 출장 일정 잘 마치고 오겠습니다 나중에 뵙겠습니다 이제 아부다비 도착해서 차 타고 스스로 이동 중입니다 옆에 안전의 이지환 프로님 그리고 부퓨팀의 배당국 프로님 같이 계시고요 12시가 더 돼가서 체크인하고 잠 잘 것을 지금 바로 자야죠 자야죠 너무 길어요 자고 내일 아침에 복장으로 이동할 예정입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안녕 첫째 날이 밝았습니다 여기는 아부다비의 비치로타나라는 호텔이고요 생각보다 규모가 많이 큰 호텔인 것 같습니다 아침 먹고 출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인 출장 일정에 앞서서 제가 여기 왜 출장을 나왔는지 그리고 저희 팀이 어떤 일을 하는지 좀 간략히 설명을 드릴까 하는데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는 품질팀 소속이고요 품질팀에서는 EPC 전반적인 품질관리 업무를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좀 공사 중심적인 품질관리 체계가 있었다면 지금은 EPC 전반적인 품질관리를 운영하고 있고요 더 나아가서 사전의 품질 문제를 예방하자라는 취지로 선행 품질관리 체계라고 4가지 시스템을 개발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시스템 중에 하나가 이제 SARMS라는 증강현실 기반 현장 품질관리 시스템이고요 그 시스템은 2023년도 아디팩에 전시하고자 짧게 출장을 나오게 됐습니다 아디팩은 내년 UAE에서 개최되는 세계 세대 규모의 오일의 가스 덕남이라고 생각하시면 이해하시는데 편안하실 것 같아요 올해 2023년도 아디팩의 주제는 대체 자원과 에너지 스테이션이고요 저희 삼성 엔지니어링은 이 에너지 스테이션 주제에 맞춰서 저희가 보이는 수소기술, 앤모니아 기술, 그리고 저희가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 수행했던 탑신들 등계를 해서 잠재적인 발주처, 기존의 발주처, 그리고 터블릭에게 좀 흥부하는 그런 자리로 주스 운영을 할 계획이 있습니다 수건이 어떠세요? 와서 보시니까 굉장히 바쁘게 지금 셋업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우리 회사의 규정과 앞으로의 전략들을 잘 고객들에게 설명할 수 있을지 기대가 되는 순간이오요 지금은 이제 한국인공사관 차이고요 이게 이제 상단을 올라갈 부분이고 그래서 우리 수건이 돼야지 좀 동강이 나와서 그래서 작업을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숙소로 다시 돌아왔고요 숙소를 자세히 보여드리지는 않았어서 보여드릴게요 화장실 중동에 있는 피대, 참 특이하죠? 잠실이 이렇게 있고 바깥에 이렇게 작게나마 바닷가가 보이는 그런 숙소에 배정이 됐습니다 연결된 해변가로 한번 나와봤고요 보시면 한가운데 해변가로 붙어있는 호텔인 게 참 신기하긴 한 것 같아요 다들 본 사람들 열심히 근무하시느라 아까 많이 웃고 있을 텐데 잠깐 같이 보여드릴게요 저희는 이제 ARMS 모형 수리할 자재들 좀 사러 지금 가고 있고요 잘 구해야 될 텐데 왜 목적이냐? 이것들은 플라스틱으로 사용할 것 같아요 아, 그냥 한 번 다시 ARMS 백 행사장 왔고요 ARMS 모형도 현장에 도착을 했고 지금 이제 막바지 공사 한창일 거라서 가서 현장 코스도 좀 점검하고 모형이 얼마나 손상이 났는지에 따라서 저희가 작업을 해야 될 양도 정해질 것 같습니다 그 상태 어때요? 아, 저 07원 07원, 07원 다 살아있다! 하도 안 물었다! 이게 미처 보정을 잘해줬네 이걸로 퇴근 합시다! 행사 하루 전이고요 매일 아침에 품질 PT 세션이 있어서 PT 자료를 좀 준비를 해볼까 합니다 품질 PT 세션에서는 삼성 엔지니어링의 품질 시스템이 다른 경장사 대비 어떻게 유수한지 전반적인 프로젝트 품질 관리에 대해서 설명을 할 거고 품질 관련 시스템들도 간략히 소개한 시간을 가질 예정입니다 자료 좀 작성하고 싶습니다 3M, 아리프탈, 김민기, 렛츠고! VIP 첫날이 밝았습니다 첫날이라 일정이 많이 있습니다 PT 세션도 잡혀있고 VIP 방문도 꽤나 여러 건이 예정이 되어 있어요 사장님도 방문하신다고 하시고 바쁜 하루가 될 것 같고 오랜만에 이런 큰 행사에 오니까 설레이기 바래 현장에서 뵙겠습니다 행사 주제가 에너지 트랜지션이고 Decarbonizing Faster Together 이라는 슬로건 아래에 참여 기업들이 부스를 준비해놓은 상태이고요 저희도 당연히 EPC가 주력 사업이다 보니까 EPC 산업에서의 수행 혁신과 차별화된 경쟁력을 보여주기 위해서 디오라마도 같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더불어서 에너지 트랜지션에 맞는 관련 행사들도 진행을 하고 있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칼공 캡처 기술을 공동 개발하는 사이닝 세레모니도 진행하고 MOU도 맺는 행사를 진행을 했습니다 거기에 더불어서 품질이랑 안전 관리도 전시를 하고 있고요 품질은 증강현실 기술을 활용해서 보여주고 있고 안전 같은 경우는 로봇계를 전시를 해서 현장 내에서 발견되는 결함을 자동으로 디텍팅하는 시스템을 전시하고 있습니다 저희 최대 고객사 중 하나죠 아람코 부스입니다 당연히 친환경 기술도 많이 전시를 해놨는데 그 외에 신기술도 많이 가져다 놨습니다 AR 카메라로 등고선을 그리는 장비인데요 제가 높이를 바꾸는 거에 따라서 등고선이 바뀌는 모습을 같이 보실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아주노 부스입니다 역시 행사 주체회사다 보니까 부스가 상당하네요 특히 아드녹 부스는 이번 주제인 에너지 트랜지션에 가장 무게를 많이 둔 것처럼 보입니다 파란 암흑적인 상태로 저희 부스가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저희 SARMS는 현장에서 증강현실 기술을 이용해서 엔지니어링 데이터를 현장 실물에 겹쳐 보이게 하는 시스템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공사가 잘못됐는지 현장에서 즉각적으로 알 수 있는 시스템이고요 로봇계는 시간이 되면 알아서 일어나서 저장해놓은 루트로 움직이면서 위에 달려있는 회색 초음파 카메라로 포인트를 찾는 미션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저희 삼성 엔지니어링이 안전상을 수상했는데요 타지에 와서 우리 회사가 인정받고 있다는 사실을 몸소 느낄 수 있었습니다 고생했던 날들을 보상받는 그런 느낌이네요 유에이 버빈을 포함한 삼성 엔지니어링 임직원들 덕분에 성공적인 아디팩을 진행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 임직원들이 다 같이 하나가 되어서 부스 설치 그리고 운영을 했고 세계의 다양한 기업들에게 저희 회사의 주요 기술들을 대내적으로 잘 홍보했다고 생각되네요 10월 2일부터 4일간 진행된 아디팩 행사 삼성 엔지니어링의 경쟁력과 신기술을 소개하고 에너지 트랜지션 전략을 선보일 수 있는 자리였습니다